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시각은 11월 23일 오후 4시 41분이고요. 오늘도 제가 한 종목 준비를 해와서 같이 차트 공부도 해보고 시나리오도 짜보고 전략도 짜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당일단타, 단타단기 뭐 이런 거 처음이신 분들일 경우에는 손절단가, 분할매도 이런 거 같이 연습해보시면 좀 더 도움되실 테니까요. 한 번 정도 참고하시고요. 차트적인 분석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섹터나 테마 뭐 이런 것들은 직접 한 번 정도는 더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종목도 같은 경우에도 좀 섹터가 좀 낯이 안 읽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좀 낯선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섹터인지는 종목명 들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종목은 동양생명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이 종목도 지금 2020년도 이후에 주가를 굉장히 좀 잘 올려놓고 있는 친구예요.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잘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종목이고요. 조봉상 흐름들을 보게 되면 와 이 친구도 앞전에 굉장히 차트가 높았었다가 많이 내려왔구나. 상장하고 나서 거의 뭐 끊임없이 우아형하던 친구구나 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2009년도에 상장했고요. 상장하고 나서 계속 우아형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 반등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1500원대 있던 게 지금 7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앞전에서는 16000원, 15000원대까지 위치했던 종목이 돼요. 즉 고점 대비 상장하고 나서 최고점 대비 지금 반타작이 나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점에서 비교했었을 땐 많이 올라온 그런 친구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마 관심을 가지기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종목의 흐름들을 보게 됐었을 때는 최근에 박스권 자리 뭐 이런 흐름들을 굉장히 좀 잘 잡아주기도 해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좀 잘 잡아주는 성격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종목의 흔들링이 그렇게 막 급변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막 큰 등락폭으로 투자심리를 꺾어버리는 흐름들도 많이 없다. 물론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있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라인 또는 이런 라인 한 두 번 정도 있긴 있었지만 뭐 그럴 때 특수한 경우들을 빼고는 대부분 다 비슷한 평범한 등락폭을 좀 보여줬었다. 그래서 당일 단타도 가능하겠지만 뭐 단타 단기 이런 느낌으로도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종목을 한 번 가져왔고요. 공황생명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앞전에 7,230원, 뭐 50원 이런 자리를 지금 뚫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항대를 뚫고 올라올 때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W 패턴도 그려지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근데 하는 말을 좀 자주 썼는데요. W 패턴을 보게 되면 왼쪽 자리랑 오른쪽 자리랑 그래도 흐른들, 기관들이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왼쪽 궁둥이를 만든 자리죠. 왼쪽 첫 번째 낙폭을 만드는 왼쪽 저점 자리를 만들 때 기관과 오른쪽 저점 자리를 만들 때 기관이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이 시간들이 좀 비슷했으면 좀 패턴적인 의미가 좀 세지고 그 다음에 등락폭도 좀 세지고 상승폭도 좀 더 세질 텐데 지금 패턴 자체가 좀 늘어지는 느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아. 그래서 W 패턴의 흐름들보다는 지금 저점을 올리는 형태에 차라리 우상향 차트나 아니면 앞전 저항제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저항대 돌파 자리로 봤었을 때 좀 더 의미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240원, 30원 이런 자리의 저항대를 뚫어주고 올라온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다음 저항자리까지도 나름 또 자리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 편이야. 7,610원 자리, 7,920원 자리쯤 앞에 저항자리도 확실하게 좀 눈에 띄기 때문에 차익실한 래물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것들 또는 한번 툭툭 쳐줄만한 구간대들이 좀 눈에 보이는 편이다. 그래서 좀 대응하기 좀 쉽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지공한 때도 좀 잘 나와 있다 보니까 종목 자체의 핸들링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엄청 많은 친구는 아니에요. 20만주, 30만주 정도 와주긴 합니다. 오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보다 230% 정도 올라왔지만 거래량이 54만주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거래량이 튀어줄 때 200만주, 400만주 정도까지의 거래량이 나와주기도 합니다. 즉, 끼는 충분히 있다. 다만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되기도 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 매도 물량을 잡아줄 때 보통 3만주, 5만주 거래량이 튀어줬을 때에는 40만주까지도 건드려주기도 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0만주 정도 내외 정도의 거래량을 뽑아주기도 해줘요. 순매수, 순매도 포지션이. 그래서 거래량 대비 생각했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와 매도 포지션도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래량 대비 생각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긍정의 부분들로 보일 수가 있겠다. 핸들링을 좀 따라가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분봉 자리로 보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와준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분봉상 지지구원대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봉상 지지구원대 7,230원 정도를 일단 지지구원대로 잡고 종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자리들하고 아래골이 달리는 자리들을 1,2차 지지구원대로 추가적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지지구원대 총 4개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동목은 동양생명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섹터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7,390원, 7,350원, 7,300원, 7,230원으로 좀 약간 균등한 밴드를 잡아봤습니다. 7,200원짜리 이탈 정리를 잡아봤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타 단기로 보려면 밴드를 좀 더 넓혀서 7,000원 정도까지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고 1봉상 저항자를 돌파하는 흐름들로 봤고 1봉상 W 패턴이 맞긴 하지만 패턴이 좀 길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 구간과 오른쪽 구간의 패턴이 좀 길어지는 그리고 좀 늘어지는 느낌들이 좀 있어서 W 패턴보다는 이왕이면 돌파자리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W 패턴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W 패턴의 매력이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평균 거래량이 엄청 많은 종목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200만주, 400만주까지 튀어주는 부분들도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중간중간 매수 매도를 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래량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긍정으로 다가왔다까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전략들 잘 잡아서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그리고 한번 수익을 챙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와 알림 설정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내용 강의로 찾아야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잘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